캐리브다 프리엘을 배워서 배우고 있어서 크림브를 옆에 먹으러 쓰고 싶어서 신생과 그렇게 선택을 하고 여기서 수업을 받게 됐습니다. 이외로 그렇게 크루스도 쓰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도 좋습니다. 그렇게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장소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같이 배우니까 좋고요. 그렇게 뭐죠? 크루스도 시작할 때 난조 입사기 그렇게 크림을 쓸 때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괜찮은데 여기서 그렇게 망하거나 이쪽에는 안되는데 이쪽에는 괜찮고 별로 안 되는 것이 많아가지고 별거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리시카 때는 제가 지금 이 고리로 보는 거 하고 또 여기서 저기서 아까 봤는데 아, 그저 지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저 고리에서 볼 때는 아, 진짜 그렇게 안졌다. 더 그렇게 해야 돼서 부회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흠. 흠. 흠.